김자리, 아 이렇게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남들처럼 좀 하란 말이야 삶에 지쳐 죄송합니다 우린 종종 잊고 지낸다 가슴 설레던 일들 뜨겁게 벅차오르던 날들 그리고 한때 우리 모두 영웅이었던 사실을 순대 1인분만 주세요 그들은 지금도 찾고 있다 식사 나왔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영웅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영웅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레이븐이 다시 시작된다 돌아오라, 영웅들이여 레이븐 4주년 업데이트 초고속 레벨업 최단기 무기 강화 캐릭터 각성, 폭풍 지원 레이븐,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아싸 레벨 90 벌써? 대박